자 시훈아 기도하고 기도하고 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윤시훈 선수 우리 다이빙왕 김딱구 기대해봅니다 자 윤시훈군 지금 5미터에서 그 뭐야 뭐야 pp 오오오 오 gin golf 덮고있습니다 덮이고있구요 덮고있습니다 시간! 역시 멈추장 멈추장 굉장히 깔끔한 v형 점프가 된 것 같습니다 윤종신 씨하고 똑같은 자세. 2미터에서 들어갑니다. 뾰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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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청년 윤시윤! 과감하게 한 번에 잘 들어갔습니다. 물에 뜹니다 지금. 자, 높은 점수가 아주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멀어질 때가 없기는 것 같아요. 멋지다! 기윤아, 너 내 꿈을 잃었어, 내 꿈을. 윤시윤 선수.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다이빙 때 이 플랫폼에 섰을 때 굉장히 여유로웠고요. 준비 자세도 좋았고, 미세한 실수가 조금 있었지만 아주 좋은 자세로 입술을 잘했습니다. 자, 지금 자세 한 번 보시죠. 보세요, 보세요. 잘 폈어요. 종아리에 근육들이 섰어요. 다리에 힘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멋지다, 시윤아. 기윤도 완벽했습니다. 맛있다! 자, 윤시윤 근데 점수 확인할게요. 점수 보여주세요! 구! 구! 구점어! 구점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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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점! 포로! 지금 윤시윤 씨가 1등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이, 소음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야, 나 저거 할 줄 몰랐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이, 소음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이게 진짜... 가르쳐줘도 가르쳐줘도 못 따라가서 코치님들한테 너무 죄송했는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아,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여자 후의 고을 이슈와 통점이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맨친 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점 극복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서로 더욱더 돈독해지는 한 형제가 되는 아주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멤버의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승입니다. 젊은가 폐기 인피리트 우이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 우이현군 요즘에 대사돌이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죠. 인피리트 우이현군 네. 5미터 우이현군 자연스럽게 5미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5미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7점 5미터로 가나요? 어, 7점 5미터로 가나요? 어, 7점 5미터로 가나요? 자, 잠깐만요. 어디까지 올라가죠?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자, 지금 보이지만 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간 겁니까? 그러면 어디 갑니까? 자, 지금 7점 5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우이현군이 저한테 귓속말로 나는 70호를 밑으로 보지 않고 뛰겠다라고. 아, 대박! 자, 7점 5미터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선수입니다.